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맛 라디오 천혜장 입니다 이제 또 늦은 시간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딩글딩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날도 흐리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참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든 거고 이제는 세상 떠날 시간만 빨리 다가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울해지는데 또 반면에 그 시간을 또 재밌게 즐겁게 보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시간 아주 유용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요즘 이슈화 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잠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주가가 455% 이상 올랐다네요 455 엄청나게 올랐어요 455면은 이게 작은게 아니에요 여러분 455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빚을 내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맞아 빚 빚을 내고만 하더라 일명 빚2 라고 하죠 빚2 빚2 라고 하는데 어 이 빚2 규모가 결국은 증가한 거야 증가 증가를 하더라는 거지 금투 옆에 보면은 나와 있어 13일 기준 코스닥 신용 거래 용자 잔고가 10조 1422억 이에요 1422억 코스닥 신용 거래 용자 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6월 4일 이후 처음이랍니다 처음 처음 엄청나게 늘어났네 10조면은 이 또 결국 빚2 해 가지고 또 물린 우리 개미들이 많을까봐 어 좀 걱정됩니다 저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되요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빚2 하지마 제발 어 빚내 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어 신용 거래 용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증권사에 다 이점 빚을 내는 거야 빚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연초부터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형제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빚 투자고가 늘어납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 상에 뭐 배터리 아저씨 등 여러 몇 명이 나와 가지고 계속 2차 전지 빨아 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 뭣도 모르는 개미 뜰 어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개미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무지성으로 음 그냥 저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빚을 내 가지고 포모 현상 일종의 이 포모 현상이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자극을 하는 거죠 코스닥 신용 거래 용자 장구가 코스피 신용 거래 용자보다도 앞질렀어요 코스닥의 코스피를 연초 11만원대 거래되는 에코프로 였는데 지난 14일 61만 1000원 정도 되는 거야 11만원 짜리가 갑자기 61만까지 올라간 겁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 이게 말이 돼 코인컵이지 어 개미들은 에코프로 형제 조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더라고 이 개미들이 보니까 에코프로 를 연초부터 이날까지 1조 한 2797억원 에코프로 비엠은 7717억까지 각각 사들였습니다 개인들만 아주 주장창 사는 거에요 주장창 주장창 삽니다 어 2차 전지주가 그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 코스닥 지수도 결국은 900까지 갔습니다 900까지 돌파 한 거죠 이렇게 에코 시리즈들이 가니까 코스닥이 9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은 14일 전 거래를 대보는 게 9.59포인트 정도 올라서 903.84에 마감을 했는데 약 11개월만에 900선을 넘긴 수치입니다 어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비엠이죠 여기 이제 매도 의견을 내는 거야 이제 매도 너무 많이 올랐다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하는 등 하여튼 주가 과외를 우려합니다 너무 유효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막 5배씩 오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급하게 오르는게 안 그렇거든 뭐든지 천천히 어 이렇게 가열되면서 올라가야지 막 급하게 그냥 이 수직 상승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정상 인거거든 어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포모 일제 포모가 뭐냐 자신만 유행해서 뭔가 소외된 느낌의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야 포모 영상 하더니 포모로 인한 그 매수 및 그 회피를 모두 경계한다 경계해야 한다는 거야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5년의 예상적 가치를 넘어섰다 그 적정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 증권도 그렇네 에코프로 목표 주가를 61만 1000원에서 61만 2000원 보다 낮은 45만 4천원을 잡더라구요 이것도 난 많이 나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하얀 하얀 하고 투자에게는 매도를 때렸습니다 뭐 여의도 여의도의 기관들을 우리가 보통 속칭 개관이라고 하죠 개관 장난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미들 꼬시려고 계속 뒤통수라 치고 공매 때리고 그래서 저도 어 기관들의 개관들의 이야기는 잘 안뒀습니다 왜냐 요즘 뭐 애널들 풀어 가지고 애널들이 뭐 개미들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이 개관들은 절대 자기들의 이익을 우승으로 하지 여러분 같은 순진한 개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조심해야 돼요 그때 개관들의 이야기를 100% 밀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뭐 10% 정도 그냥 어느정도 일반적인 팩트나 우리가 참고로 해야지 개관들의 의견을 너무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개관들은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열화된 고공행진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할 겁니다 이제 공매 칠 겁니다 공매 계속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여기에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미 무덤에 편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했었으면 좋았지 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보유자의 영역이야 보유자 보유자 일만 잔치지 신규자들은 가면 안됩니다 응 안돼 절대로 안돼 여러분 가지 마세요 어 bnk 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에코 프로그램이 최근 주가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불확실성 그가 해소됐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좀 뭔가 반응된거 아니냐 선박된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규모 수주 기대감도 또 포함되서 선반행 된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 하긴 했지만은 어 상승 여력은 그게 크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행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거든지 조정 받을 거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만 5천원에서 이제 30만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 3 코스닥 그 시장의 그 b2 금액은 아직 과열 수준이 아니다 또 반대로 나오겠습니다 과열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디서 나 유진에서 그냥 유진 유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신용용자 잔고 비율하고 코스닥 신용용자 그 잔고 비율은 지난 5 6년 그 평균을 소폭 상의하는 데 거쳤다고 하죠 어 그 코로나 19 이전보다도 높긴 한데 2021년 22년 만큼 그 비투분에 크거나 과열된 것은 아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너무 올랐어 어 10만원 내외의 주식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들어가 어 뭐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들어가세요 저번에 82만원까지 찍던데 이 82만원에 물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개미들 82만원에 물린 개미들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96,000원대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고점에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포모 현상을 가지면서까지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절대로 비투하지 말자 그냥 어 무관심 해보세요 무관심 무관심 하시고 우리 삼성같은 기업에 자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하잖아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지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매체 보고 아 저 사람 이렇게 말하라 하니까 마음이 급해 가지고 따라가다가 그냥 작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기투자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때는 이미 늦은거에요 여러분 늦은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식 애널들 있잖아요 뭐 스타 애널들 많은데 뭐 연모식이 뭐 모모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믿고 해가지고 뭐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이익 본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종목 물려 가지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고생하고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만 좀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투자 공부를 공부를 좀 해야지 어 그 사람이 말하니까 막 해야 한다 지금 뭐 2개 3개 종목 어 종목 이렇게 선배로 해줘 가지고 여기에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 문구나 그런데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절대로 이게 제시하거나 추천한 종목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다 늦은 겁니다 벌써 늦은 거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이야 bm 도 지금 들어간 것보다는 우리가 10만원대 초반에 미리미리 좀 사 가지고 가서 써야지 이제 뭐 50만원 뭐 60만원 70만 80만원 여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별을 하셔야 되요 음 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으 으